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블렌드 쉐입에 대해서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본 오브젝트를 변형하기 위해 타겟 오브젝트를 여러개 만들어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브젝트가 많아지면서 조금 무거워지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타겟 오브젝트를 복사하지 않고 한 오브젝트의 블렌드 쉐입을 여러개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블렌드 쉐입 어떤 형태감을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감으로 변형하는게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범위는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구요 그럼 한번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는 방법은 우선 그 조건을 알아줘야 됩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오브젝트랑 동일한 토폴로지라고 해서 형태감을 갖고 있거나 있고 그리고 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오더 순서가 동일할 때 제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거 없이도 적용되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해 주구요 여기 있는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서 블렌드 쉐입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약간 변형을 주구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는 방법은 우선 타겟 오브젝트라고 해서 원본 오브젝트에서 복사해서 변형한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선택을 해 주구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추가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리깅에 디폼 이라고 한 메뉴에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메뉴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적용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인풋 항목의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 있는 블렌드 쉐입을 값을 이렇게 0에서 1로 바꿈으로써 그 오브젝트로 변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구요 아무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렌드 쉐입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브젝트가 많아지면서 조금 무거워지더라구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오브젝트가 많아지게 되면 무거워진다 라고 하는거 약간 움직이기 버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무겁다 라고 보통 불리우게 되죠 그런 경우는 오브젝트가 많아서 무거워진다 라고 하면 그래픽 카드가 많은 이런 버텍스나 메쉬를 한번에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오브젝트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브젝트가 디테일 하지도 않은데도 무거워진다 라고 하면 그래픽 카드를 좀 조종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구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우선 메쉬를 좀 조종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겠죠 어 다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는 타겟 오브젝트가 무조건 존재하지 존재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 파일을 지워도 문제가 없어요 지워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인풋에 포함되어 있는 이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걸 지우게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안에 갖고 있는 데이터도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구요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이 노드 히스토리 지우지 않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지우게 되면 오브젝트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에 용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 화면상에 또 오브젝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벼워 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요 물론 뭐 디스플레이 적으로 어 좀 무겁다 라고 하면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게 그래픽 카드가 그 한계에 의해서 이렇게 버벅이 되는데 이렇게 화면을 실제로 있지만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게 되구요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주면 좀 편하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 쉐입 뭐 이런식으로 알기 쉽게 해주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숨기거나 나타나거나 또 이게 뭐 쉐이딩 모드 라고 하는 그 모드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서 이 템퍼라이트 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드를 해 놓게 되면 또 가벼워 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면 디스플레이 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블렌드 쉐입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블렌드 쉐입란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보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을 우선은 지운 다음에 블렌드 쉐입이 적용되는 건 확인을 하고 세이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렌드 쉐입 노타겟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 두 개 오브젝트의 용량 차이를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렌드 쉐입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241 킬로 바이트 구요 타겟이 없을 때는 60 킬로 바이트 입니다 뭐 뭐 정확하게 땅 떨어지진 않지만 어 이 타겟을 지운 게 훨씬 더 가벼운 것도 용량 자체도 가벼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보통 제 3d 오브젝트 정보 값은 이렇게 어떤 버텍스의 위치 값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지워지게 되면 가벼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도 줄어들게 되구요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해줄 수 있구요 그러면 뭐 숨기거나 아니면은 지우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거워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요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복사하지 않고 한 오브젝트 블렌드 쉐입이 여러 개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요 부젝트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풋의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지워지게 되느냐 이 에디트 해보게 되면 딜리트 바이 타입의 모디파이의 딜리트 바이 아니지 에디트의 딜리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 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요게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지우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게 되구요 가끔 이 오브젝트의 블렌드 쉐입만 남겨 나머지 것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블렌드 쉐입은 디폼 노드 라고 해서 에디트의 딜리트 바이 타입의 논 디폼 에디 히스토리 라고 해서 디폼을 제외한 나머지 히스토리를 지워라 라고 해서 이렇게 블렌드 쉐입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킨 이라고 하는 어 데이터도 이렇게 디폼 이라고 하는 걸로 남게 되구요 그것도 계속 저장을 해놔야지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여튼 고것만 지키면 데이터가 적어진 상태의 오브젝트 만들어 줄 수 있구요 하지만 그 오브젝트를 남겨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수정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 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그리고 근데 또 한거 마지막으로 좀 한가지 더 언급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fbx 로 익스포트 하게 되면 fbx 로 2식 복사를 하게 되면 블렌드 이렇게 익스포트 하게 되면 한번 이 fbx 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fbx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는 오브젝트가 이 블렌드 쉐입이 적용되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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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야 내에서 상관이 없는데 fbx의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런 메쉬 오브젝트가 존재해야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겨서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용량을 줄인 거에 대한 보람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뭐 고거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면 좋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조 솔루션은 숨기는 방법을 쓰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구요 나중에 어 그 블렌드 쉐입 형태를 지우고 다른 형태로 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지워 선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소위에 하기를 바라구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구요 마음 뭐 c 질문 있거나 어 있으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구역자 질문심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낸 추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했다면 좋아요 피랑 구독하기 로 쓴 감사했구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